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1쪽 갑신정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화사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개화사상가 그래서 개화사상은 1870년대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류용기 이들이 그 제자를 배출했는데 그것이 언제? 1880년대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80년대에 엄청나게 많아진 이 개화사상가들이 개화에 대한 방법으로 반복론적은 차이로 인해서 분열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자 온건파와 급진파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어느 쪽이 세력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온건파가 세력이 다수겠죠 급진파가 적고 자 김홍집 그리고 김홍집, 어윤중 그리고 김윤식 이런 쪽이 이제 온건개화파예요 자 급진개화파는 이제 김옥균 대표지역 김옥균을 모르면 우리가 공부를 안한 것이다라는 김옥균은 이제 독자적으로도 출제가 되니까 이제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박영호 박영효 그리고 홍영식 그리고 서광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자 이쪽 온건파는요 친청사상입니다 그래서 청과 사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반청입니다 왜 우리가 사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급진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델 개혁의 모델을 보고 이들이 이제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델이 틀려요 이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분필이 자꾸 이상하니까 그 분필을 바꿔서 할게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일단 청나라니까 전제군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제군주제고 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것이 이제 청나라고 그리고 점차적인 개혁으로서 동도서기 중국은 중체소용이라고 했어요 중체소용은 뭐냐면 중국의 몸체자 그렇죠? 그리고 서양서자 그리고 사용할 용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뚱이는 중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신은 중국이지만 쓰는 것만 서양 거를 쓰자라는 거예요 동도서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신은 동쪽으로 기술은 서양 거로 그래서 이제 점차적인 점진적 개혁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쪽은 어느 쪽을 받냐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 메이지유신이라는 것은 혁명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싹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제군주제 아니다 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입한군주제예요 왕은 있죠 왕은 있으나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하는 것이고 왕은 이제 하나의 심볼이죠 그래서 외교라든가 이런 것만 담당하는 것이 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본의 메이지유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급진적이죠 급진적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싹 다 바꿔야 된다라는 쪽이 급진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젊은 층 같아요 이쪽이 젊은 층 이쪽은 기성세대 그렇죠? 나이가 좀 많은 층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소수고 다수다 보니까 매일 싸워요 그 니들은 어려서 아직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리긴 뭘 나이를 저렇게 먹으면 안 된다 곱게 늙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진파가 급해지죠 와 그래서 이 급진파 급해가지고 온건팔 확신이 그것이 갑신정변이에요 자 갑신정변 한번 아 그 311쪽 한번 볼게요 자 양과로 3번의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 볼게요 그래서 그 표가 나와있죠 온건파 그리고 급진파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그렇죠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그리고 서광범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리고 자 거기에서 보시면 표에 영향이 나와있는데 청나라의 양모운동이죠 이쪽은 이제 일본의 메이주이신의고 그리고 방법 점차적이고요 그렇죠 이쪽은 급파고요 외교에서 보면 친청 당연히 양모운동이니까 청나라 4대해야 되는 게 맞고 급진개화파는 청간섭 반대죠 무조건 반대고 이쪽은 이제 동도서기 그리고 이쪽은 문명개월한 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건이 터지는데요 이제 1884년이에요 이른바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이죠 이른바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의 갑신정변 자 배경 한번 볼게요 기업번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짜증이 나는 거예요 1882년 이모군란 터진 다음에 청나라가 와서 도와줬다는 명목 하에 마젠창 멜렌드로프 이렇게 해서 막 내정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아래 보시면 급진개화파의 입지약화 김옥균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실패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 이 어디 있어 음 어 자 고종이요 어 그 친설을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화정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올래 라고 해요 일본에 가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일본 영사가 얘기하죠 내가 니들 뭐 믿고 빌려줘 안 빌려줘 라고 해서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자 1884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갑자기 궁에서 이제 어 그러니까 1884년 정도면 궁에 조선 군인과 그리고 청나라 군인 일부와 이렇게 이제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시죠 이모군란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청나라 군인들이 서울에도 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됐더니 청나라 군인이 도요일로 하더니 쫙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야 니들 어디 가 그랬더니 야 시끄러워 말도 마 1884년 우리나라에서 어 프랑스하고 전쟁이 터졌어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청프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프전쟁이 터지니까 이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인들이 싹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 일본 누구 견제하고 있죠 항상 청나라 경제하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 가만 있어봐 전에 이게 지금 딱 기회인데 어 그러면서 이제 급진개화파 애들을 만나죠 야 얘들아 일로 와봐 우리가 니들한테 돈을 좀 대주면 어떨 것 같아 라는 거죠 어 듣던 중은 반가운 소리인데 왜 그래 근데 아 우리도 개혁을 한번 해봤잖아 니들도 개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열세고 그래서 좀 힘들어 아 그래 우리가 군대도 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 사실은 이 김옥균 어 이들을 부르죠 그래서 야 이런 사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 이거 진짜 어 절체전 기회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군대도 우리가 빌릴 수가 있으니까 돈도 있고 그렇다면 저것들 제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들을 제껴버리는 이 사건이 있는데요 요것이 갑신정변이에요 자 이들이 모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아 자 얘들이 다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건데 라고 했더니 딱 나오죠 뭡니까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정국 그러니까 우체국이 생기는 거예요 우체국이 이제 개국합니다 당연히 축하 공연장이 열리겠지요 자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 이들이 고관대작들이 이겠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다 보이겠지요 왕은요 궁을 지켜야죠 그렇죠 왕이 여기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딱 딴딴딴 하면서 이제 모였어요 자 이대로 하자 그래 좋다 때는 됐어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그때 와 이렇게 가지고 이 우정국을 포위하고요 여기에서 급진파들이 온건파를 제껴버리는 사건이 있으니 요것이 갑신연에 일하는 정치적 변란이에요 요것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거기 311쪽에 보시면 세번째에 보시면 청구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1844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주둔한 천군이 다 갔었다라는 거죠 자 312쪽 볼게요 전개 그래서 전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요렇게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기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이 급진개화파는 당을 만들어 옵니다 자 우리는 개화당이다 라는 거죠 개화당이다 앞으로 우리를 개화당이라고 불러라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개혁하자고 할 때 이렇게 할 것이지 말이지 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한쪽은 요렇게 하고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 궁으로 갔어요 궁 자 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래서 왕과 왕비가 있는데 전하 큰일 났습니다 라는 거죠 뭐가 큰일 났냐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어 저기 왜 불이 나고 막 연기 왜 이렇게 시끄러 뭔 일이야 아 요기 역적들이 모의해가지고 요거에서 지금 난리가 났었다 어이구 역적이면 빨리 군대를 보내야 돼 아 전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진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화가 요쪽에 미칠 수 있으니 우리와 함께 가시죠 저희가 전하와 그 중전마마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 그래 그러면 니들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어 궁이 예전엔 창덕궁이잖아요 창덕궁은 그래도 좀 큰 편이에요 그런데 경우궁으로 가요 경우궁 경우궁은 쪼만한 궁이에요 그러니까 경우궁으로 오니까 좀 이상하죠 야 니들 좀 이상하다 얘 뭐가 이상하십니까 왜 궁이 작아졌어 더 큰 데서 왜 이렇게 작은 데로 왔어 그럼 더 불안한 거 아니야 어 우리가 불리하게 되잖아 니들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시려면 이게 좋다라는 거죠 아 그래 왕비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이 세력이 이 세력인 거죠 왕비가 뭐라고 합니다 니들 지금 뭐하는 거야 니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죠 아 중전마마께서는 뭐 그런 걸 또 언제 또 어 아시고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시고 그러세요 뭐야 말투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 그게 아니 그냥 계시라니까요 뭐 이렇게 왕이 무험하도다 막 이렇게 되니까 니들이 도대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원하는 건 딱 이겁니다 개화당 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4개조 정강인데 자 14개조 정강을 딱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해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승인해 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라는 고정이 딱 그죠 그래 좋다 이거를 한번 승인을 해볼까 그래 이거 승인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아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려야죠 우리 전하께서 자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내가 이것을 승인을 해줄 테니 원래 있던 통으로 들어가자 라는 거죠 아 그렇게 해드리죠 라면서 고정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14개조 정강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강은 법적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이 그 김옥균이 딱 왕을 뒤에 놓고 탁 가서 대작들은 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읊어요 뭐 어딨냐 자 317조 317조에 보시면 그 표가 나와 있어요 혁신정강 14개조 자 1조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허례를 폐지한다 청에 사야 되는 거 금지하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평등한 세상이 열려 버렸어요 이때 평등한 세상이 1884년에 열린 거예요 어 우리가 아는 건 1894년에 신분제가 없어지는데 맞아요 그런데 벌써 10년 전에 없어졌었어요 어 이상한데 들어보세요 자 3조의 지적법이에요 그리고 9조에 보면 해상공국 없애야 되고 그리고 12조에 보면 호조에서 모든 재정은 국가재정 관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조의 내용이 그겁니다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은 의결하고 반포한다는 왕의 내용에 빠졌죠 왕은 정치의 선때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고종이 승인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왕비가 슬그머니 얘기하는 거지 전하 승인해 주세요 어 왜 그래 왕비가 이걸 알아보고 그리고 어디에 벌써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승인을 한 대가로 창덕궁으로 아 그 창덕궁으로 다시 이어하기로 한 거죠 이 이유는요 이 청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런 별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아주 못쓰겠구만 그런데 우리가 가도 경우군은 입구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많은데 일렬로 가서 가야 되니까 이 뭐 실효성이 없어요 오히려 넓은 데로 가야 입구가 넓은 곳으로 가야 우리가 가서 한순간에 깰 수가 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승인해주고 다시 창덕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창덕궁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일 동안 3일 동안 평등한 세계가 열렸었던 거예요 그것이 갑신정균이에요 그런데 왜 3일이냐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순간 청나라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이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렸죠 자 이 창덕궁에 그러면 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일본 애들 군대가 있잖아요 일본 군대요 딱 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이 뭐가 새카만 것들이 오죠 청나라 군대로 막 벌려 오 그리고 그대로 도망간 거죠 일본 놈들이 그대로 도망가고 청나라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다시 왕정을 복구시킨 것 이것이 갑신정변입니다 자 312쪽 자 거기서 이제 전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디귿번 보시면 결과 청의 내정간섭이 또 심해져요 자 청나라가 도와줬죠 그리고 다시 또 내정간섭 들어가는 니들은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역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약을 체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한성조약이에요 자 한성조약은 한성에서 체결한 거죠 그래서 조선과 그리고 일본의 협약인데 일본 애들이 피해본 거 보상해라 그래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텐진조약이에요 요놈이 웃기는 건데요 텐진조약은 텐진이죠 청나라예요 청나라에서 일본 애들을 불러요 야 얘들아 일로 한번 와봐 일본 애들 가죠 왜 야 우리 조약 하나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 뭘 왜야 지금 봐봐 니들 여기에서 일본 애들 있었잖아 우리 군대가 갔었잖아 다행히 니들이 도망가서 망정인지 니들이 육에서 총이라도 한 방 때렸으면 우리는 전쟁이 터질 뻔했어 다 빠져 우리도 걱정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자 군대를 서로 충돌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어때 어 괜찮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철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말이지 하나 문제가 있어 뭡니까 지금처럼 청나라 애들한테 조선이 요청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니들은 군대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자 이 조선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파병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니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되잖아 거꾸로 니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니들도 역시 우리한테 미리 알려줘 그래서 니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자신들이 결정하면 되잖아 아 그래 이거 공평한 것 같은데 제결하는 것이 텐진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텐진조약이 조금 있다가 청일전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요것은 우리가 바로 동학농민운동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지는데 요것은 왜 터져요 텐진조약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갑신정비한 갑자 그리고 한성조약 한 그리고 텐진조약 택 그래서 갑판텐 이렇게 외우면 조금 보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만약에 백성들이 알았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상류층 일부가 요렇게 단행을 해버린 거라 이것이 이제 조금 안타깝다 한계였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84년 갑신정변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1880년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갑신정변이 끝이 났죠 그 뭐 그 이모군란과 정변이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조선 내부에서는 지금 일본이 우세합니까 청나라가 우세합니까 청나라가 우세하죠 그렇죠 아직은 청나라 세상이에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양궐어로 4번에 갑신정변 이후에 국내외 정세인데 자 요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요기에서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엄청 간단해요 자 조선이죠 자 우리 이제 머릿속을 싹 비우고요 1876년으로 갑시다 자 1번 1876년에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순간 누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청나라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요 강화도 조약 1조 조선은 독립국을 선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관계가 끊겼어 그래서 조선과 일본하고 체결했는데 자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걸 막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불평등 조약이니까 그렇죠 조선은 좀 짜증이 나요 음 자 그래서 1882년에는 또 누구 미국과 또 체결을 했잖아요 미국과 체결을 했는데 걔들도 우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멀리 있어서 불안하고 그러다 이제 1882년 임오군란 터지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그냥 아주 숙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 조선은 일본, 미국, 청나라 얘들아 와서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왕과 왕비가 실횜해져져 있죠 이거 큰일 났다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조선을 뺏기게 생겼다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봤더니 맨 처음에 우리가 러시아를 견지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제일 중립적이에요 얘들 편 안 들잖아 러시아는 지금 조용히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러시아가 우리의 최후반 국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명성왕후가요 직접 러시아 공사를 부릅니다 베베를 불러서 자 우리 니들하고 친하게 지나자라는 조약을 체결해요 이른바 1884년에 조어러 통상조약을 체결을 해버려요 이렇게 됐더니 이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된거에요 이 거문도라는 섬에서요 영국놈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군대가 오더니 거문도를 점령을 해요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요 쟤들이 뭐하는 애들인가 봤더니 포대를 설치하는데 한반도 쪽으로 포대를 설치하고 있어요 어?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들아 니들은 왜 왔어? 그리고 군대는 왜 우리를 향해서 있어? 아 니들 향해 있는게 아니야 뭐야 그러면 러시아가 남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줄로 포를 설치한거야 러시아가 더 내려오면 우리가 때려버릴거야 황당하죠 야 우리가 체결한거야 아 몰라 그런건 모르겠고 하여튼 러시아가 아 니네 집에 가라고 아 니네 집에 가라고 이것이 거문도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은 이 거문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밀턴 항구라고 이름 짓고 불러버렸어요 이것을 이름 짓고 불러다 명명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거문도사건이에요 자 이 이유는 영국하고도 조형통성조합을 맺었었거든요 그 안엔 거중조정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야 니들 싸우는거 같으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짜증이 확 나는게 자 안되겠다 러시아하고 더욱더 강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지금 우리 분위기 알지 그러니까 니들이 엄청난 군함을 자랑하잖아 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별난이 생기면 이 군함을 보내주는게 어때라는거죠 러시아 좋지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 몇 시간 뒤에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도 역시 조선을 언젠가 노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게 어디있어요 체결하자라고 할 때 청나라의 사실을 알아버려요 이것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거야 야 끊어 그러면서 딱 폐기를 시켜버렸으니 이것이 안됐다라는거죠 자 갑신정부연 이후에 국내외 정세를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조선을 둘러싼 국내정세 312쪽 양과로 4번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청 조선의 정치 외교에 대한 지나친 내정간섭 자 조선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러시아와 또 교류를 하고요 자 러시아 부동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아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그랬다라는거죠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조선의 친러 세력과 교류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거문도 사건인데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고 1887년에 2년 뒤에 철수하게 되는거에요 자 러시아 남아가 배경입니다 전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거에요 그래서 청나라 중재하면서 니들 그냥 가 그러면서 이제 철수하게 되는거에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어 이 당시에 독일 독일 사람 부영사관 부들러가 찾아가요 전하 지금 조선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어느 나라 편도 안들겠다 라는 영세중립 선언을 하시죠 필요없어 이렇게 되는거시고 자 저쪽에서 6일춘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전하 이것은 안됩니다 중립국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필요없어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중립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슬그머니 들어가버렸다 라는거죠 아쉽죠 자 이제 한번 봐봅시다 313쪽에 강화도주약 내용이 있어요 조율수호주교 한번 보시고요 1조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고 4조에 보면 부산 왜 두안굴 개방해라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7관 이것이 뭐예요 자유롭게 해안을 해안 측량권이죠 그래서 군사침략 의도가 보이고 있고요 10관은 뭡니까 치해법관 내용이죠 됐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314쪽에 황준선의 조선쟁략이 나오죠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할 건데 그 아래줄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일 것이다 맨 아래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과 지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야 된다 라고 해서 뭐가 체결돼요 조미소통상조약 됐습니다 자 그 318쪽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자 1번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정책이 아닌 것 비변사를 폐지했다 자 2번 의정부와 상공교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3번 군역제를 개편해서 호포법을 시행했다 자 4번 대전통편은 정조잖아요 그렇죠 어 흥선대원군은 뭡니까 대전 폐통이 돼야지 그렇죠 틀렸어요 자 그렇다면 또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그 페이지 넘겨서요 321쪽 갈게요 321쪽 동학농민운동으로 갑니다 321쪽 동학농민운동 엄청나게 중요하죠 동학농민운동은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동학농민운동 언제 생깁니까 1894년이에요 격동의 1894년입니다 1894년 자 321쪽 근대국가수립운동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양과로 1번 보시면 개항 이후 농촌사회의 동요 그래서 기역번 보세요 맨 끝에 보면 국물가격이 폭등해요 먹고 살 게 없죠 니은번 농민경제에 파탄되는 거 다들 아시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정부의 무능과 수탈이에요 기역번 지배층이 부패했어요 당연한 거고 니은번 배상금 일본에 대해서 막 뭐 청나라 일본 뭐 할 거고 다 배상금 지원하네 정신없어요 자 양과로 2번에 동학의 교세 확장과 교주신원운동이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동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동학 동학은 누가 창시합니까 1860년 최재우가 창시했죠 그래서 인내청사상 그렇죠 그런데 1860년에 인내청사상과 하늘님이 있었다 그 시천주 사상 때문에 그 뭡니까 정부에서 탄압을 하죠 그래서 니들 평등사상이 있어 그래서 탄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동학 농민운동 탄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최재우가 또 처형되게 되고요 2대 교주 누구예요 최시영이 등장을 하죠 최시영이 등장을 해서 용담유사 그리고 동경대전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교단을 형성해서 전국적으로 포접제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최시영이 2대 교주로 등급을 하면서 이 동학이 1대 교주 최재우 때보다 훨씬 더 전파 속도가 빨라지요 포접제 그래서 포가 있고요 교주가 있고 대접주가 있고 그리고 접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포가 없는 데도 있고 접주가 없는 데도 하여튼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포접제입니다 말 그대로 포와 접이 있다 포접주 자 포접제로 이렇게 전파를 하죠 포접제를 활용을 해서 자 이렇게 전파가 막 되니까요 이제 그 하삼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이 거의 막 쫙 교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많죠 신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것은 뭐다 동학은 뭐다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사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 교도들이요 이 동학을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런 움직임이 생기죠 그러면서 동학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조의 신원을 교조의 신원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교조 신원운동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를 살려내라 살릴 수는 없죠 신원을 보기시켜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는데 1892년 삼례에서 집회가 시작이 되고요 삼례 집회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맞다 그래서 교조의 신원을 회복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생기고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인데 1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몇 개월 뒤에 1893년에 한양으로 갑니다 이들이 한양으로 가서 대대적으로 산소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종교로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교조의 신원을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됩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이제 1893년 바로 보은에서 집회를 합니다 보은집회 자 보은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보은에서 집회하는 내용이 조금 틀려져요 자 이때까지는 종교 인정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운동이었는데 여기에서 내세우는 게 척의 양창이 그리고 보국 안민이에요 뭐예요?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어? 뭐예요? 조금 정치적인 색채가 들어왔죠 그래서 보은집회 같은 경우는 1893년 보은집회에서 종교적인 성격에서 정치적인 채색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동학이 와 확대되는 것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이제 오시죠 자 이제 일이 터져요 자 1월달에 고부에서 일이 터집니다 자 1894년 1월달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폭정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수탈을 하고요 백성들한테 수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만석보를 쌓게 하는데 만석보라는 것은 그 그 뭐야 그 밭 논에 그렇죠 논투렁에 그 물 세지 말라고 이제 일종의 보호를 쌓는 건데 그것을 누가 써요 사람들이 다 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보를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이제 탁탁탁탁 싸고 있는데 왔어요 야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다 쌌어 예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아니야 저쪽이야 그리고 야 이거 빵꾸 나가지고 이거 되겠어 한숨이 야잇 그러면서 벽을 다 부숴버려요 이 보호 만들어 놓은 걸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쪽에다 싸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전봉준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전봉준이 군사 천명을 데리고 일천명과 함께 고부관화를 점령 관화를 습격해요 그래서 관화를 습격해서 결국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고부관화를 점령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도시 시군구 있잖아요 그 시청 하나가 농민군에게 함락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그냥 관과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야 니들 왜 이래 천명 농민군 근데 왜 동학농민이라고 하냐면 이 농민군 대부분이 동학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이다가 라고 부르고 동학농민 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농민군들이 이렇게 시청을 정권을 했어요 그러다니까 정부에서 얘기하죠 야 니들 왜 그래 정치가 썩어빠진 거 아니냐 막 따져요 막 따지니까 야야 그런 거였어 맞아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썩어빠진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정할게 그러면서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암행어사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암행어사 그러니까 안핵사가 이제 딱 와서 수살나는데 그래 니들이 억울한 거 보니까 억울하게 생겼어 이놈이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이 관하에 있었던 공무원들 막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취조하고 막 공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하고 있네 그렇죠 농민군들이 잘하고 있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집에 갈게요 그러면서 자진해사네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 폐정을 폐정이 뭐예요 정치적으로 폐학한 거 그렇죠 그것을 폐정이라고 하는데 폐정을 시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핵사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2차 안핵사가 2차 안핵사가 다시 부임을 했는데 이 안핵사가 이용태란 놈이에요 이 2차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수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와봐 내가 왔으니까 문서 갖고 와 야 이거 전임 안핵사가 잘못했잖아 뭐를요 야 봐봐 공무원들은 누구 중앙정비에서 하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는 거 뭐가 나빠 그런데 얘들이 지금 폭군 아니야 얘들이 지금 폭도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습격을 했고 얘들이 역적인데 왜 얘들 얘들 잡아와 그러면서 얘들을 막 잡아냅니다 예전에 동학농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취조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산 했잖아요 열받죠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전봉준이 다시 일어나요 이때는 전봉준뿐만 아니고요 손하중과 김개남 이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군대가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김개남 손하중 전봉준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 부대가 남접 부대라고 하는데 남접이 있고 북접이 있어요 남접 부대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여요 백산에서 모입니다 백산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났으니 저들을 징벌하러 가자 그래 좋다 가자 그런데 이 농민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자 딱 했는데 완전히 이거 자칫 잘못됐다 큰일 나겠네 잠깐 왜요 잠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인 인원수는 예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많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폭도냐 아니지 않느냐 얘네들이 지금 폭도로 매도하고 있는데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일어난 것이다 이 패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 것이지 이 우리가 뭐 도적질을 하고 왕좌를 뺐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지키자 그러면서 4대 강령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른바 4대 강령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니까 약탈을 하지 말다 약탈을 하지 말고 민가를 습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리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도적대로 보일 수가 있다 올 수도 우리도 그거 합시다 4대 강령을 발파하고 그 다음에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만 몇 개 할게요 자 황토연 전투에서 관군과 대치합니다 근데 이 관군이 어 그 황토연 이거 좀 이따가 황룡천 자 이 전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산에서 벌어져요 산 딱 산 꼭대기에 쫙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관군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망태기 있잖아요 망태기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 이 망태 같은 걸 막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껴요 그런다면 그 안에 비어있잖아요 그럼 지푸라기 막 치워놔요 이렇게 하나의 큰 거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죽부인 같은 거 큰 죽부인에다가 막 껴놓고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럼 산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이게 장태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 쏘고 그건 이제 애들이 총 쏘거나 활 쏘면 숨으면 이 방탄 효과가 있고 그런 걸 활용해서 여기에서 농민군이 관군에 압승했어요 그냥 다 제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진격하자라고 하면서 전주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4월달에 있었는데 자 요것이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예전에 이런 것들하고 차원이 틀려졌어요 전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전주성 자 지금 예전에 그 어디야 고부관환을 먹었잖아요 그럼 요정도 한 부분 먹었다라고 봤는데 전주성을 먹었다는 건 이 지역을 다 먹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난리가 나고 놀라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냐 얘들이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거죠 얘들을 지금 진압해야 되는데 관군 보내도 안 되죠 병력이 딸리고 병력이 훨씬 더 농민군이 우세하고 큰일 났다 어디에 요청해요 청나라에 요청하죠 청나라 청나라 대군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청나라에 또 바로 지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전주성 점령했을 때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해요 또 동시에 그래서 전주성 앞에 갑니다 관리가 뱃기꼬고 딱 갑니다 난 왕이 보낸 사람이다 사자다 문을 열어달라 전주성에서 문 한번 열어줘봐 싱 열어주죠 딱 갔어 자 니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왕께서 지금 놀라셨다 니들이 지금 영모냐 영모를 도모한 것이냐 우린 영모 아니다 그럼 왜 한 것이냐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도대체 니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죠 뭘 그렇게 뜯어갈 게 많아가지고 다 뜯어갔느냐 안되겠다 아 이거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폐정개혁을 해야 된다 아 그런 것이었냐 그러면 니들이 영모눈 아니네 그럼 영모눈 아니지 아 그래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걸 한번 제시를 좀 해줘봐 라는 거죠 자 원하는 것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페이지가 325쪽이에요 자 325쪽 보시면 맨 아래 보세요 그러면 전봉준의 백산 봉기 경문이 나오고 그리고 폐정개혁이 나와요 그 사료도 읽어보세요 폐정개혁안 12개조인데 자 1조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화를 싣고 서전에 협력한다 이건 뭐예요 정부를 부정하지 않았죠 조선왕조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니들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탐구가 놀이 제껴야 된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역시 행판부호 엄증해라 자 네 번째 불량한 애들 제껴라 그렇죠 다 정치개혁이에요 자 다섯 번째 노비문선 소각한다 그렇죠 노비 이게 조금 그렇죠 그렇죠 농민군이잖아요 농민군이다 보니까 아까 그 갑신정경 같은 건 뭐예요 평등한 사실을 열어달라고 해서 좀 스케일이 크지 근데 이쪽은 스케일이 작죠 왜 그래요 농민들이 모였잖아요 농민만 모였겠어요 노비도 모였죠 노비문서 소각해 나 면천 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조에 보시면 7종의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왜 백정만 평양갓을 쓰느냐 백정만 갓을 쓰거든요 이거 없애달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목숨 걸고 해가지고 갓 없애달라고 그렇죠 자 일곱 번째 젊은 과부 과부의 재혼을 허락해달라고 목숨 걸고 여성의 재혼도 허락해달라고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자 10조 외화통하는 자는 엄질한다라는 거죠 외화통하는 자 반외세죠 자 그 12조 뭐예요 토지는 균등이 나누어 견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땅을 다 나갔자라는 거예요 토지의 재분배를 주장했던 것은 동학무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도 봤지만 그 갑신정견에서는 토지 분배 얘기 안 해요 누가 했어요 상류층 애들이 있잖아 여기는 하류층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류층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상류층 몰라요 좀 좀 싸잖아요 주장하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거 자신들이 필요한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띄워서 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 자 이렇게 이제 하고 합의를 보고 있을 때 누가 청나라의 군대가 상륙합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상륙을 하는데 이때 말이죠 일본 놈들이 깜짝 놀래요 야 이 놈들 봐라 왜요 이 놈들이 지금 청나라가 지네 마음대로 계약 위반이야 그렇죠 군대를 보냈어요 뭐예요 10년 전에 했었던 1895년에 재결했던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 위반이야 얘들이 막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보냈어 우리도 보내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군이 상륙하면서 일본군도 인천항에 상륙을 합니다 청군은 아산만에 상륙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들어와서 동학농민운동을 제거하고 있어요 진압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전주성에서 점령했잖아요 전주성에서 관리하고 농민들하고 무엇을 하냐 아 니들이 원한 게 이런 거였어 그렇다면 이건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전주에서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이른바 전주하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주하약이 5월달에 체결됩니다 자 전주하약이 체결됐어요 전주하약 체결돼서 관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사인했지 협력하기로 사인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올라갈 테니까 니들도 좀 있어 해산해 올라가는데 꼴짝치게만 하죠 어이 어이 기다려 니들 어디 가는 거야 야 이거 왕께 제가 받아가지고 이거 패정기억 시행해야지 아니 야 니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니들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뭐 왕한테 이거 얘기 결제받아 그러면 구성 다시 짜 또 회의할 것이고 회의한 다음에 관리가 누가 좋을까 이거 뽑고 뭐 해가지고 기구 하나 구성하는데 얼마나 걸릴 줄 알아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우리가 알 게 뭐야 어 야 그건 얘기가 좀 틀리잖아 협력하기로 했잖아 아 그러니까 협력은 하는데 이거는 하나 인정해줘라 라는 거죠 뭐 이 동네는 우리가 지킬게 이른바 집강소를 만들게 라는 거죠 그래서 집강소가 뭐냐면 이 패정기억은 12개조를 가지고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전주성 지역 이 지역을 농민들이 자치개혁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른바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지요 요것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만들어 어차피 할 건데 너를 먼저 시행하고 있어 라고 해서 자치개혁기구 집강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조정의 관리가 가서 어 왕이 어 이런 거 야 이런 거 빨리 시행해 빨리 이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시행하고 그리고 쟤들 민심을 좀 다스려봐 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교정청을 설치해요 자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지가 아 농지래요 이 농민이 자치개혁했던 기구잖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주도에서 이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시행하겠다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개혁기구 정부개혁기구 이것은 농민들의 개혁기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봤는데 지금 막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에서 여기에서요 청군과 일본군이 와가지고 싹 다 우리 농민군들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해야 돼요 야야야 얘들아 잘 들어 야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일단 니들 그거 스톱해 스톱하고 우리가 지금 자 쟤들하고 파약을 체결했어 그러니까 니들 안 해도 돼 그리고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농민군을 진압했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군 애들은 그래 야 전열 가다듬어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자 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죠 어 자 정부에서 보니까 야 청군 야 근데 니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군한테 화살이 간 거예요 야 니들은 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새끼들 죽이고 있어 일본군이 그러죠 어 야 뭐긴 뭐야 니들 지금 별란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군대 모아줘 도와죽고 있는 거 아니야 니들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니들 정부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그랬죠 우린 도와달라고 한 적 없고 청나라에서 왔었어 근데 니들이 그냥 야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서운해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일본군에서 그렇죠 야 이것들 지금 혼날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안 되겠네 이것들 혼 좀 내줘야지 하면서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습격해요 경복궁을 습격해서 경복궁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왕과 왕비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이가 없죠 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일본의 인질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청나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봐라 지금 이상하다 우리가 지금 도와주러 오기는 않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설치더니 우리 가만 있어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일본 놈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야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먼저지 라고 하고 있을 때 뭐가 뻥뻥하죠 뭡니까 일본군이 청나라 애들을 습격했어요 이른바 청일전쟁을 도발해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 혼란에 빠져있는 청군을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이것이 이른바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6월달에 터져버려요 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청나라를 쳐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뭔 일이 있는지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일본 놈들이 오더니 지들끼리 우리 땅에서 지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란에 빠져있는데 이때 이 일본 놈들이 고종을 협박하면서 그럽니다 고종께서는 이거 승인하셔야겠는데요 이른바 뭡니까 이것이 가보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이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설치하게 하고요 이 군국기무처에 의해서 가보개혁이 시행되게 되는 것이죠 엄청 복잡하죠 이거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자 일본 놈들이 고종을 협박해서 가보개혁해야 돼요 이제 근대적 개혁이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1차 가보개혁을 위한 설치기구 군국기무처에요 2차는 홍범14주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군국기무처 먼저 만들어놓고 군국기무처는 뭐하는 것이다 아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제일 황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제목이 뭐야 동왕농민 그 동왕농민들이 제일 황당해요 아니 원래 우리가 주인공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인데 남의 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왕이 인질로 잡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야 여기에서 봤지만 왕조를 부정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왕을 부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부를 인질로 잡고 있고 일본 놈들이 전쟁을 도발했고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되면서 일단 일본이건 청나라건 싹 다 우리나라에서 제끼고 그리고 예정대로 이거 빠졌을 때 이대로 개혁을 추진하자 올소 이렇게 되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싹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봉준 전봉준 전봉준이 남접부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병희 그리고 최시영 이들이 북접부대예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부대가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이냐면 논산에서 모입니다 논산에서 모여서 이것을 결의했어요 이 봐라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얘들부터 몰아내고 우리 개혁을 하자 올소 그러면서 진격하자 그래서 영동 옥천 이렇게 해서 다 진격을 하다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공주에서 만나요 공주에서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이 동학농민군이에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힘드시죠 여기에서는 기억을 다 하셔야죠 그래서 안핵사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백산의 사대강령 그렇죠 황토현 전투 황룡중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 그리고 전주와약 집강소 그렇죠 그리고 경복공창학 정일전쟁 그리고 갑옥이에요 그리고 우금치 전투 이렇게 순서 맞추기 순서 맞추기 이 내용이 사료로 나와서 순서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체크하시고요 자 책으로 한번 봅시다 321쪽 양과로 2번에 동학의 교세 확장과 교조신원운동 그래서 동그라인 2번에 교조신원운동이죠 이쪽에 있는 거 목적 최저우의 신원복권이죠 그래서 1차 삼례집회 2차 한양 그리고 3차 보은집회 그렇죠 여기에서 뭐 얘기를 했다 보국안민을 얘기했다 자 3번에 동그라인 1번에 고부농민 봉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부군수 조우병갑이 이렇게 했었다 만석보 사건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전봉준이 사발통물 돌리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천명을 모아서 고부관을 쳤죠 자 그리고 안핵사가 파견되면서 농민군들이 자진해산하고요 페이지 바꿔봅니다 322쪽 1차 공개 시작됐어요 자 2차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거꾸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전봉준 손하중 김개남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답점 남접부대고 이들이 다시 고부를 점령을 하고요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죠 자 호남창의소 설치하고요 4대 강령과 백산 본기문을 여기에서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황토현 전투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황룡촌 전투 그리고 그 아래 전주성 점령 4월달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전주화약이죠 5월달의 전주화약인데 배경 봅시다 농민군 진압을 위해서 정부가 청에 파병을 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 놈들이 우리 땅에 왔죠 그래서 청구는 아산만에 일본은 인천에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니은번 전주화약이죠 전주화약이 체계를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자 디귿반 집강소 설치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배정개혁안을 시행을 하는 거죠 자 2차 봉기인데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복군을 장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 내각을 수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이제 가부기역하겠지만 그 전에 아산만의 청군을 일본 놈들이 습격하는 거죠 청일전쟁을 도발했어요 자 전개 손병희의 북적과 그렇죠 그리고 전봉주인 남적 여비 어디 논산에서 집결을 했고 그러면서 서울로 북상하면서 공주에서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그렇죠 패배하는 것 자 성격 반봉건적이고 반외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잘라보세요 그러면 이 위에가 반봉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 봉건 제도를 실화한다 그렇죠 반봉건 근데 이쪽은 뭐예요 반외세 얘들 나가라 라는 거죠 그렇죠 얘들 나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컸던 그렇죠 가장 규모가 큰 조직적인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까지 끝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뭐 배워야 돼요 가부기역 배워야 돼요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가부기역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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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